엘리자베 여왕 엘리자베 여왕이 벌써 사망한지 10년 우리는 소녀를 향해 찾아간다 언더 돌아가지 1585년 슈베이 왕가에 그가 어느덧 엘리자베 사랑했다 결혼한 뒤에 정신이 시작한대 대단한 적의 사망 왕이 아까랑 여기 때문에 그사랑이는 이유 바로 그것이다 바로 전혁 왕가를 대고 있다고 했다 후회 어느날 엘리타벳이 인생 되었다 메리는 태어난다고 이거 하고 인간에 내 아기 루 헷다 아기 루 헷다 아기 루 헷다 아기 루 헷다 가자 갑자기 베리자베스의 운명은? 반녀때는 베리가 그의 죽음을 당했다 베리자베스의 눈을 발견한다고 생각했어요 베리자베스의 죽음은결懂 흐리패린 Get contacted 아리자베트 시스테나 감독의 순간 함께 느껴봐요 아리자베트 시스테나 감독의 시스테나 감독의 시스테나 감독의 시스테나 감독의 시스테나 감독입니다